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냥커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초고대 전술의 용사 울트라 소울즈 확정 뽑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뽑아줘야죠. 제가 중복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냥돌이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종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확률 7분의 1 중복 확률이고 냥돌이 정도 중복은 한 번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라 워낙 사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아마 확정이니까 하나 나오면 7분의 2면 또 뽑기가 좀 그시기 하죠. 어쨌든 이게 아마 마지막 뽑기가 될 것 같은데 울트라 소울즈 자 뭐가 있나 봅시다. 저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하여튼 갓 캐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나와도 좋겠죠. 냥꼬북. 천사와 검은정 맥집. 검정 맥집은 경험치판에서 많이 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썸머카히도 있고 백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좀 아주 살짝 메리트가 떨어지긴 했어요. 뭐 그래도 괜찮고요. 천사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은하전사 코스모 크레인 냥코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캐릭터긴 한데 왠지 끌려요. 사거리가 좀 긴 매우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음... 왠지 끌립니다. 크레인 냥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복숭아 동자. 이게 원투펀치죠 냥돌이랑 있으면 당연히 갓 캐보고 냥돌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오면 안 되지.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아니 마리씨가 된다. 한 번 못 봐준다. 나오지 마라. 아... 그리고 대나무공주 생산코스트가 전혀요. 천사 메탈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천사 메즈네요. 아 제가 천사 메즈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천사 메즈가 필요하긴 하지만 음... 메즈 없어도 메즈 없어도 뭐 크게... 그렇게 천사 때문에 밀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판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냥블냥즈 가끔 천사 에일리언의 공격력을 낮추는 능력 이게 진짜 쓸데없군요. 네... 너구리는... 너구리는 지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전혀 필요가 없어. 떠돌이 악사 천사 존피한테 엄청 강한 능력을 지냈다. 되게 좋긴 한데...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악사가 되게 필요했는데 좀비 대항이 없어가지고 좀비 대항이 또 둘이나 나와버렸잖아요. 썸카이랑 음... 썸머쿠랑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땡기진 않는데 나오면 뭐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일단 너구리양즈가 쪽박이고 석공냥돌이 너구리양즈가 쪽박 나머지는 대충 중대박 이상 어... 꼭 하나를 어찌가 한다 그러면은 복숭아 동자 아니면 은하전사 코스모 이거 두 개 정도가 강하게 끌리고요. 거북레온이랑 어... 대나무공주 얘네가 한 2... 2티어 정도? 떠돌이 악사까지 해서 2티어 합시다. 어... 그런 느낌입니다. 자 잡소리가 길었고 10... 10 플러스 1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할로윈 뽑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다 하위호환이고 별로 안좋다고 그러더라구요. 뭐가 있는지 살짝 보기만 할까요? 일련의 초대미지 필요없고 검은적의 초대미지 되게 많고 음... 천사의 움직임을 가끔 100% 멈추게 해주는 삼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얘가 3단 진화가 되면은 가치가 되겠지만 하여튼 별 쓸데없다고 합니다. 또 잘못해서 할로윈 뽑기하면 안되고 자! 10 플러스 1회 확정 뽑기 죽도록 모은 한 3개월 모았나요? 통조림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고우! 자 마지막 뽑기다. 잘해보자 우리 음... 슈퍼레오를 시작하면 금방 울트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고양이 점퍼 좋구요. 음... 다시 레어 죽마 죽탱이를 맞아서 죽마라고 합니다. 아니구요. 양철 콩콩이 그니까 아니라 호핑 음... 차륜 아 레어만 죽을 양창 나오네? 슈퍼레어가 좀 나와줘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갓케즌누 저번에 나왔다가 개탈리기만 했고 사거리 개선 잘못해서 도둑놈 티켓 한장 먹어버렸고 사이킥 얘는 매질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하여튼 계속 계속 나오구요 초능력과 마법 법사 슈퍼레오 맨 처음에 나오더니 안 나오네? 아홉마차 승해 주인공 아처 야 석궁냥두리 중복 실험니까 확률 7분의 1 당첨 나이스 드디어 저에게도 개망 시나리오가 떴군요 그래 여지껏 너무 잘됐어 언젠간 한번 이렇게 망할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7분의 1이 떠버리네 나이스 화이팅 자 제가 운이 좋긴 한데 이제 좀 홀가분하네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아 이사 마미기 운이 지린다 항상 초대박이다 그래서 다들 초대박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운이라는게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망하겠지 언젠간 망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여지껏 솔직히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되게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번 망했네요 중복 중복 석궁냥두리 갓캐죠? 플러스 1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1500개를 그냥 날렸네 완전 엄하네 아 제가 이거 소울즈 한 번만 뽑는 이유는 중복이 두려워서거든요 근데 중복이 벌써 나와서 여전히 중복 확률이 7분의 1이죠? 아 기분이 살짝 언제나진 관계상 한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전을 이렇게 탕진하면 안되는데 모르겠다 가자 울소 가자 음 제정신 아니구요 레어 호핑 레어 샤먼 주술도 걸고 마법도 걸고 슈퍼레어 그래 이제 슈퍼레어가 뜨기 시작하면 울슈레가 좀 앞뒤로 포즐이 되죠 일진 좋구요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레어 복서 좀 맞자 맞고 정신 차리자 이런 의미로 복서가 나왔나 미래를 봅시다 점쟁이 또 일진 아 일진한테 나 지금 삥 뜯기는 중인가? 아 매우 불안하군요 가위 잘라버리구요 네 통조림 다 잘라버렸구요 뭐 그런 스토리인가 보네 아 개망했을 때 욱해가지고 한번 더 뽑은거는 아 큰 실수 같아요 망했다 가위 스케이트 이 갓케죠 콤비가 돼서 울슈레가 이제 뜰 때가 됐어요 이거 슈퍼레어 그러니까 좀 뜨기 시작하면 울슈레도 근처에서 뜨긴 하거든요 나이스 울슈레 냥꼬북 2티어죠 2티어 제가 원하던 1티어 크레인이나 아 걔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걔는 아니지만 냥꼬북 2티어 괜찮습니다 뇨가 어디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열한 번째 아니죠 열한 번째인가 하나 더 있지 않나 가위 잘라버린다 한마디로 한 장 더 뜬다는 얘기죠 아홉 번째였나요 여덟 번째였나 아홉 번째였군요 아싸 떴습니다 복숭아 동자 방금 전에 이름이 기억 안 났는데 1티어 복숭아 동자 떴습니다 개망해서 욱해서 뽑긴 뽑았는데 음 나름 흥했군요 대박이군요 이제 울트라 소울저그럼 빠이빠이네요 3장이나 떴으니까 중복 확률 때문에 못 뽑습니다 와 중복이 떠버려가지고 히컵했는데 액땜했다고 치고 그래서 중복이 다른 중복보다 맨날수는 석공 양돌이 중복은 봐줄만 하잖아요 액땜했다고 치고 자 저장고 보면은 양돌이 중복 그리고 어디갔어 양꼬북 복숭아 동자 이렇게 두 개 뽑았습니다 두 번에서 두 개 뽑았으니까 뭐 만족합니다 뉴 두 개면 됐지 뭐 자 전부 쓰기 자 뉴 캐릭터 랩 경험치나 좀 올려줄까요 일단 메뉴 가서 얼굴을 좀 볼까 음 울트라 슈퍼레어로 검색하는게 빠르겠죠 복숭아 동자 빨간 적과 천사의 움직임을 강금음 아 얘도 천사 매주구나 그러면은 걔 필요 없었네 얘 있으면은 대나와 공주 필요 없군요 느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멈추는게 훨씬 좋잖아 갓캐네 저한테 꼭 필요한 놈 나왔고 천사 매집까지 이제 확보했구요 양꼬북 천사 매집 검은정 매집 천사 매집은 없으니까 뭐 언젠가 쏠쏠하게 쓸말 하겠죠 즐겨찾기 설정하줌 아이고 어 즐겨찾기 이 정도면 됐나 하여튼 레벨이나 좀 올려줍시다 경험치 7천만 있어 쌓아나서 뭐해 아 좀 석공양돌이가 40플러스 1이 돼가지고 좀 힘껍하긴 했는데 뭐 한편으로 맘이 홀가분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항상 대박 터지는 건 아니다 자 보여드리고 아 얘 진화 있구나 뭐 이제 모아야 되네 어 진화도 바로 되네 폭주형제 피치버스터즈 저희가 또 많이 모아놔서 바로 진화되는군요 진화까지 해버립시다 전체적으로 파워 빨간 적과 천사 움직임을 전보다 더 잠 멈출 수 있게 되었다 좋구요 일단 30은 찍어주고 그러면 7천 700만정 650만 700만정도 사라졌네요 진화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40레벨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나중에 쓸 때 40레벨 찍죠 얘는 영상에서 많이 봐가지고 제가 없는데도 왠지 써본 것 같아 검색만 하면은 얘만 얘 나와가지고 막 대박치고 막 캐리하는 영상 많이 봐가지고 저는 얘가 없는데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고 하여튼 많이 봐가지고 되게 친근하네요 자 폭주형수의 피치버스터즈 캐치하이를 미리 써버릴 순 없기 때문에 일단 레벨 30만 찍어놓고 냥 꼬북 자 연방정부로부터 꼬북 탈환해가지고 얘도 진화 지금 바로 되나 노란게 하나도 없네 네 노란색을 왕창 모아야 되는군요 긴 거북 레온으로 진화를 못한다 안타깝다 일단 30레벨은 찍어놓읍시다 제3형태 준화로 체력과 공격력 사전거리 상승 아 사거리도 올라가는구나 제3형태가 되면은 제3형타도 무효화되고 좋네 일단 노란색 7개 모으는게 일단 급선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울트라 소울즈 3000개나 투자를 했는데 아 그 다음 뭐 나온다 그랬는데 뭐 그 개 뭐야 EX 중에 게 있잖아요 발길이 꼬맹이 발길이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통조림 다 써도 어떡하지 몇 개 더 모으면 1500개는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아이소 틀리면 60장 뽑아버려 그냥 네 제가 레어 티켓 지우식장이나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요번에 새로 뽑은 거는 쓸만한 판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